평생을 함께 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과 이유도 없는 이별을 하고 유치하게만 들리던 사람도 내가 네 이야기가 되고 잘 될 거라면 그녀는 내 꿈에도 지루한 소설이 되어가도 눈물처럼 시계가 너를 반짝이더니 벌써 있나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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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워 오 부채대 난 아이야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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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소설 소설 그녀는 내 꿈에도 지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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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지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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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벌써 가장 슬프지만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어 지금 바로 지금 가장 아프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지 몰라 지금 내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 내 나이가 이나이가 내가 벌써 지금 내 나이가 이나이가 내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 내 나이가 이나이가 내가 내가 벌써 너 너 감사합니다